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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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깨가 필요해 김깨 필수야 잘 먹겠습니다 왜 웃는 거야? 생서가 오랜만이다 좀 달궈지우니까 괜찮아요 계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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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게 있어? 응? 갈아주는게 있어? 쭙쭙쭙 아아 즙내는거? 흰이 뭐해? 뭐해? 뭐 먹고싶어? 네이 가득 살았어 한참 간다 간다리 간다 양념 대파 호로록 잠시 마시기 탈출! 식용유 어떻게 하러 오지?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하니.. 아니 아까 내가 감자채볶음 하려고 그리고 블로그에서 레시피를 내 카스톡에 자장해놨는데 난 오빠가 지금 말해서 제가 아까 아이패드나 맥북에 연동된 나를 봤나 하네 아 아니야 그래서 아 진짜 어떻게 하지? 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 저번에도 해줬잖아 그때는 이 방식이 아니었어 그냥 볶으면서 소금로 불렀어 esperar 자, 소금기 두개를 한번에 써냈는데 아이고, 이따인가? 아랭다 소금가루를 이쁘다 점심으로 썰어놓은 양념, 뽀뽀abilities 여리 곱창 젤리 양념 understanding 삼겹살 곰돌이 곰돌이 숙성 맛있다. 바로 먹어야 돼. 진짜 감자묶음 맛있어.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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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깨가 필요해. 깨 필수예요. 부셔서? 응. 고소하셔야 돼. 굿.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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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